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정보와 지식을 날아오르게 만드는 나라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디지털 트윈 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때고 기본적인 정의나 또는 기술적 구성 요소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시험에 나올 만한 주제 즉 디지털 트윈의 발전 5단계 모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핵심은 디지털 트윈의 발전 5단계 모델입니다 발전 5단계 모델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라고 하는 IITP라고 하는 기관에서 만든 겁니다 주관기술 동향을 발간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발전 5단계 모델이라는 같은 의에서 3단계 디지털 트윈 기술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 트윈 기술 발전 단계 모델을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하면 첫 번째 같은 의의 3단계 모델을 제시해야 될 거고 두 번째 좀 더 나아가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말하고 있는 5단계 모델까지도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발전 5단계 모델이 이번 시간 설명의 핵심 주제입니다 다만 그거에 앞서서 다양한 개념들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 요소를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기본적으로 위키백과에 가장 쉽게 설명되어 있어요 컴퓨터의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즉 시뮬레이션 한다는 것은 이게 가상세계죠 가상세계 즉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상세계의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그 결과를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즉 현실 세계와 똑같은 상둥이가 가상세계도 존재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디지털 트윈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다양한 정리를 가져와 봤어요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또 디지털 트윈이란 게 원래 제너럴 일렉트리그부터 탄생한 개념입니다만 지인압, 가트너, 딜로이트 컨설팅에서는 이 정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분야별 재난안전, 농축, 수산, 에너지, 의료 그 다음에 제조보안, 스마트시티를 중심으로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양한 정의를 보느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에 의료분야에 대한 설명을 쭉 전제를 한 상태에서 관련하여 디지털 트윈을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의료분야에 최적화되어 있는 정의와 기법과 기술이 나열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나 또는 스마트팜 농축, 수산이 스마트팜 쪽인데요 그 다음에 재난안전,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거나 또는 문제를 제시하면서 디지털 트윈을 물어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가장 최적화된 정의를 제시해야 되고 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구성요소와 최적화되어 있는 정보들을 기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분야별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디지털 트윈을 설명하라고 나왔는데 이 많은 정의를 다 쓸 필요는 없다 그럴 때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위키백화나 또는 이 기관이나 산업변질로 되어 있는 정의를 한마디로 추각하면 정의 요약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써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산업이나 어떤 특정 분야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디지털 트윈을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그게 맞는 정의가 나와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의 요약을 볼게요 정의 요약 물리적 대상과 이를 모산 모방한다는 뜻이죠 이를 모산 디지털 대상 물리적 대상하고 디지털 대상을 실시간으로 동기화해서 동기화까지는 같다 그러니까 물리적 대상하고 모산 디지털 세상이 실시간 또는 준실시간으로 동기화됐다는 거니까 복제됐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현재의 개념을 적용한 거고 이 목적이 뭐냐는 거죠 사항을 분석하고 모의결과를 기반으로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한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이해했죠? 국토교통부에서는 3차원 디지털 공간의 현실 공간과 사물의 쌍둥이를 구현한 것 T-디지털은 실시간 분석을 통해 감지, 예방, 예측 및 최적화되도록 설계된 물리적 자산 시스템 또는 프로세서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고 조금 어렵게 정의가 됐죠 카트너는 디지털 퇴위는 현실 세계 엔티티 또는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표현이다 심플하게 정의됐죠 딜로이트는 디지털 퇴위는 사업 실적에 최적화 도움을 주는 물리적 불체나 프로세스의 과거와 현재 활동이 기록된 진화하는 디지털 프로필을 말한다 분야별은 제가 한두 개만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이 화면을 정지한 상태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한두 개만 보느냐 대부분 대동소유합니다 다만 그 분야에 최적화된 정의를 땄다는 거죠 재난 안전 볼까요? 현실 세계의 다양한 문제점의 가상세계의 모의를 통해 재난, 산업 피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예측 예방 한눈이 이해가죠? 농축산 볼까요? 디지털 공간상의 가상의 팜 구축하고 실제 팜과의 데이터 연동을 통해 환경 생육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수행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면 그 예측 제공하는 또 진흥화된 기법으로 가야 되겠죠? 결국 문장 끝에는 최적의 팜 운영 사육을 위한 예측 제공하는 진흥화 융합기술이 됐습니다 제조가 볼까요? 물리 세계의 제조자원 가상공간에 모사하고 실시간 연결하여 가상공간에서 제품의 설계, 생산, 유지 보수 등에 요구되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의사결정 가능하게 하는 진흥화 융합기술이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까지는 약간 기법적인 겁니다 그것까지 하고 이것을 예측하는 걸로 가는 것까지가 정의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트윈 핵심기술 및 응용서비스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디지털트윈 핵심기술은 이거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나일한 핵심기술 분류법입니다 어쨌든 가시화 영역, 분석 영역, 다차원 모델링 시뮬레이션 영역, 데이터를 연결하는 연결 영역, 데이터 보안, 동기화 이런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여러분들은 이걸 그대로 준용해서 암기하는 것보다는 디지털트윈 핵심기술은 디지털트윈의 정의를 보면 물리세계를 가상의 컴퓨팅 환경과 동기화시킨 다음에 예측하는 기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류법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물리환경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가상환경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예측하는 부분 그 예측하는 부분에는 가시화도 들어가겠죠 이해가시죠? 그리고 가상환경 부분에서는 분석이나 모델링, 시뮬레이션 이런 게 들어갈 거고요 그 두 개를 물리환경과 가상환경을 연결하는 연결 공간에 대한 분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나 그 다음에 보안요소, 기타 등등은 물리환경에 놓아도 돼요 그 다음에 센스나 IoT 분야도 다 물리환경에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지털트윈에 대한 기술 분류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범주의 분류를 생성해서 기술을 재배치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기술 분류는 참고만 하시되 꼭 이대로 답안지에 기술을 해야지 좋은 점수를 받는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가시화 운영기술은 대표적으로 지금 이 그림에 보시면 가시화 운영기술은 대표적으로 이 영역이죠 초정밀 가시화 가공, 데이터 검색 운영, AR, VR, XR, 그 다음에 HMI 리소스 관리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서비스 생애주기 관리 이런 게 들어가고 분석 기술에서는 이 머리 부분입니다 지능과 인간관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자가 분석 이런 분석 정보들이 있고 데이터 보안 기술에서는 시공간 합축 기술, 블록체인, 데이터 모아, 데이터 클리닝, 데이터 최적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차원 모델링 시뮬레이션 기술에는 3D 모델 인식과 합성 기술, 다차원 개체 기술, 데이터 통합 기술, 시공간 정밀 분석 기술 뭐 이런 기술들이 쭉쭉쭉 나열될 수 있어요 이걸 활용한 응용 플랫폼에는 환경, 국방, 안전, 제조, 도시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 제조에만 쓰이지 않는다 그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한 번 더 유념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윈의 기술 동량을 가만히 보면 국내, 그러니까 이제 기술 동량에 대한 문제를 혹시 만나게 되면 제일 심플한 게 국내 국외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 동량을 물어보게 되면 반드시 컨텐츠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기업 또는 정부 기관 또는 각종 단체, 표준 단체 말하는 거죠 그런 명칭이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 들어가야 되는 것은 상품명, 서비스명, 제품명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표시가 돼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술 동량을 제대로 썼다라고 표현되는 거고요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추산해 쓰는 것은 그냥 손만 아픈 겁니다 점수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 디지털 트윈의 기술 동량도 보시게 되면 이런 것은 구글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KT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KT 잠깐만요 네 여기 있는 KT나 LG U플러스는 통신업체죠 주로 통신과 관련된 기술 동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는 AI 기가 트윈 개발, 도심 프라 모니터링 이런 게 핵심이죠 AI 기가 트윈, 도심 프라 모니터링 데이터 통해 예측하는 서비스 제공하고 LG U플러스는 트랙트 원격 제어, 무인 경작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GS 칼덱스는 여수공장 생산시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합관제를 디지털 트윈을 이용했다는 거 포스코 건설은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한 데 있어서 시공 통합 시스템 구축 공정 제조과 및 안전 강화를 시뮬레이션 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국에는 역시나 제너럴 일렉트릭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미국에 그 다음에 NCS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독일의 지멘스 정도는 꼭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에 있는 다소 시스템 이런 것들도 써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분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핵심 요약, 핵심 상품명이나 서비스명이 들어가야 되죠 예를 들면 G 같으면 2016년도에 기계에서 발생한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 그 다음에 G가 제조 판매하는 모든 장비 센서에 수집된 정보를 모아서 모니터링 했다는 거 그 다음에 NCS 미국 같은 경우는 NCS 트윈빌더 탑재해서 물리적 제품의 디지털 트윈을 빠르게 구축했다는 거 다소는 3D 익스페리언스 트윈을 현실 세계에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는 제품 시스템, 시설 또는 환경을 표현하고 생애 주기를 3D 모델 제품과 프로세스 공장 설비 운영 시뮬레이션을 제공했다는 거고 지멘스는 원래 제조 기업이니까 공장 자동화 쪽에 제조가 되었다는 거 마인드 스피어를 구축했다는 거 이런 서비스명들이 다 나오죠 이거 요약해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디지털 트윈에 대한 키워드 검색이 구글 트렌드로 보면 2017년도에 10대 기술로 같은 걸 발표한 이후로 계속 검색이 올라가고 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늘었다가 줄었다가 기복이 심하다는 거죠 정책 발표가 되면 올라갔다가 또 좀 시들었다가 이런다는 거죠 그렇지만 대세 상승은 어쩔 수 없다는 거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의를 만든 핵심 주제입니다 디지털 트윈의 8.5단계 모델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같은 회에서도 3단계 디지털 트윈 기술 모델이 있다 같은 회에서 모델은 1단계 현실 세계를 그대로 복제하는 겁니다 트윈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관제하는 게 2단계입니다 외우세요? 3단계는 현실 세계를 최적화하는 게 같은 회에서 말한 3단계 디지털 트윈 기술 모델입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만든 5단계 모델은 이 3단계 모델의 유기적인 연합과 자율 체계를 만든 겁니다 지금 보시면 모사, 관제, 그 다음에 현실 세계를 최적화하는 모의 이 단계가 디지털 트윈이고 이 디지털 트윈이 N개 여러 개가 모여서 연합을 이루는 게 4단계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룹에서의 자율적인 유기적 관계를 갖는 게 5단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표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1단계는 단순하게 모사하는 겁니다 물리 대상을 디지털 트윈으로 복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제하는 게 관제하는 게 같은 회의 2단계 현실세계 관제랑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 DTW로 가는 디지털 트윈의 약자입니다 DTW 이 부분이 디지털 트윈 모의를 적용한 물리 대상을 최적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같은 회의 3단계에 해당되는 거고 좀 더 나아가서 지금 보면 연합 DTWS라고 됐잖아요 이게 여러 개가 연합됐다는 뜻이죠 디지털 트윈 여러 개가 연합됐다는 뜻이고 최적화된 개별 물리 대상에 상호인결된 복합 디지털 트윈을 재구성하고 물리 대상 상호 운영을 최적화하는 것 상호 운영을 최적화하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5단계는 또 자율 DTWS라고 됐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 2, 3단계의 디지털 트윈이 자율적으로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결하는 그래서 물리 대상을 최적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끼리의 자율적인 유기적인 연계를 가지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물리 대상을 최적화합니다 자 디지털 트윈의 최적 목적은 물리 세상 즉 물리 대상 매개체 대상체를 최적화하는 게 디지털 트윈의 가장 중요한 목표죠 그걸 복제한 다음에 가상세계에 돌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수단일 뿐이고요 왜 가상세계에 돌리느냐 하면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물리 대상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해 되셨죠? 자 여기까지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 꼼꼼히 생각을 하시면서 특히 기술 요소는 스스로 한번 분류체계를 나누신 다음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